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어 교사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배우려고 내용은 의로라는 문법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의로가 항상 명사와 같이 와요. 만약에 명사가 받침에 있으면 의로 아니면은 받침에 리일이 있으면 의로 받침에 있으면 의로 없으면 로랑 같이 함께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책, 공책으로, 공책 마지막에 받침에 있으면 의로와 함께 올 수 있어요. 책, 책으로, 가위 마지막에 이제 이중 몸으로 끊어져요. 그러면 가치 로로 함께 시일 수 있어요. 이제 우즙бек으로 한번 본역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서 불고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불고기를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불고기가 여러분들이 이 맛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맵지 않고 소고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자기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거죠. 불고기는 석고기로 만들었어요. 불고기는 멀고싶다는 자연스럽게 만들었어요. 가위로 종이를 잘랐어요. 가위로 가이치면 고것을 끓였어요. 살로 밥을 만들었어요. 그럼요 밥을 원래 뭘로 만들죠? 살로 만들죠 당연히. 한국 밥은 원래 살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법은 쉽죠?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가 라는 문법이 있는데 나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중단되거나 다른 행동으로 상태로 바꿀 때 사용한다. 두 번째 행동은 어떤 이럴از 게 있어요. 다르 당신 이럴از 데 사용한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많은 paradigm의ların 모든 부활지 안에 곳에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지갑을 놓고 갔더라구요, 한 명 없는 골드룹 운수특기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일을 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죠? 그럼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로미씨, 어제 본 영화는 어땠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처음에는 처음으로 영화를 보다가 울었어요. 히로미, 기적굴겐 기노에서 간대의 애드? 간대의 볼드? 이 여자가 영화를 보다가 보면서 울고 있는 거죠. 기적굴겐 기노에서 간대의 볼드? 다가는 통사와 함께 와요. 가다라는 통사, 오간 가에 다가, 다가를 붙이면 가다가 보라. 먹다라는 통사의 오간이 먹이죠? 그럼 같이 다가와 함께 오면, 먹다가는 나오죠.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을 자다가 굶을 컸어요. 이제 공부하는 거에요. 자, 학교가 더 좋아서, 엑소에. 교수에서 dialog하는 거에요. 이 교수에서 공부하는 거에요. 자, 자기부터 공부하는 거에요. 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요.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요. 어머니 옷가kiej 투호 èLki 보라 evsan 쩡애 au cingwan te soukupan Job lagi wass어요 kechirasız dursdames duneyan tes kuer khabar ki geligü chün tes kuer shosh scabar ki geligü chun abon munjaen wikroki n'dki wasso yo annemyon wasso pan malicin gojo chipio da ga chodak yo te tinguru mannaso he angel hana Rago n'jo so yoranin dedab in a vaccio Ildan punto yugela 죄송해요 친구한테 수급한 연락이 왔어요. 기치라스, 두 수준대는 제주의의 성인인 것입니다. 제주의의 성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니면 왔어요? 반 말 있는 거죠? 집에서 전학교 때 친구가 만나면, 이의가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일단 본인의 공연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책을 얘기해 주신 책에 대해서는 이런 책을 많이 reprocess해야 합니다. 여기서 책을 읽고, 이런 책을arent 받지 않는 책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니면 책을 읽고, 그러면 책을 읽을研究, 책을 읽고, 뭐 시개로 가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책을 읽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고, 3.사형마칙 5.folk 평소는 저는 맞게 이 정리적이니까, 10전과 20전의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상품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하나님의 사회가 would be met, 현재 이 상황이 붙어 나오면, 하지만 이 타투에 고글uu 부겸 상태를 마주할 수 있게 되면 또VAN unt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 자아가가 역사의 szy는 무엇보다도, 이 자아를 더 높아지게 후에, 저는 이 다행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업을 잘하는 것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우리의 수업을 바라며 우리의 수업을 많이 받는다. 우리의 수업을 많이 받는다. 이 수업을 많이 받는다. 쪼금이 부자라니까요 고소군가 다가가 사고를 냈서요 우타 테즉이 금방 버라 두릎고 아와리아게 유을《금이 당일》 늦잘자 다가가 헬사야 늦잘소요 ke치게 ke치 uy구다 두릎고 труsh natejaist다 마는소드가 불이 깨집니다 하나 쭈다임 우즈가 나그룹가 대임자 쭈다임 구구 미소 이 녀석은 이 녀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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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입니다. 자음을 차가고자, 자음을 차가고자, 자음을 차가고자, 똑같은 문장이죠. 영화를 보도가 웃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웃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문장이죠. 다가가 어디에 가는 도중이 라는 뜻을 나타날 때 는 기울이 빨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다가가 가장 어길래 보다 더러워 브리기한 다륨 마글링이는데 는 기울이 빨라 신호림의 수사이다. 집이 지내면으로 уш pledgehen 오늘의 문법이 여기 들어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른 문법 아니면은 성실님이 설명했던 문법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혹시 있으면 유튜브 채널에서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님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